오늘은 어제만큼 춥진 않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4.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쌀쌀하긴 하지만 심한 추위는 아니라서요. 어제보다 활동하기 한결 무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추가적인 한계가 밀려오겠습니다. 따라서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은 맑지만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겠고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경남도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만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2도, 창원은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춥다가 다음 주에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